좋습니다. 여왕 찾아서 여왕 먼저 잡아 냅니다 아 여깄네 일볼 좀 먼저 담고 영원만 담아서 되고 여기 대빡으로 가는 거는 분봉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날개를 절단해 버립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호주만에다 넣어놓고 자 저쪽으로 가시겠어요 드릴은 5.5mm요 네 드릴은 5.5mm요 드릴은 5.5mm요 뿅 드릴은 6.5mm요 다 닢아't 컴 dangerous creeks think 맨 처음에 하나를 먼저 갈아 놓고요 이제 봉판 하나를 꺼냈어요 봉판이나 뭐 봉판이면 좋은데 봉판이면 좋은데 없을때는 어쩔 수 없고요 칼준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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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또 눌러. 오케이. 또 옆 밑에. 오케이? 됐어요. 애벌레가 아프다고 안 가버리면. 자, 여기서 이제 여기 딱 보면 끊어진다. 아, 죽든 그건 신경 쓰지 마라. 그거 따지면 못해. 여기서 이제 또. 똑같이 눌러. 자, 칼질에. 깍 누르지 말고 그러니까. 여기를 깍 누르지 마. 그래. 쭉쭉 땡겨. 쭉 땡겨. 여기하고 여기 중간 정도. 철사 여기 보이지? 중간 정도에 맞추고 여기도 중간 정도에 맞춰. 대충.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맞춰. 그러면 칼질 해버려. 쭉 땡겨. 사살 사살. 응. 이걸 각도를 요렇게 줘야 잘 잘리는 거야. 자, 살이는 이미 했어. 아니, 여자분이라고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거야. 아니, 자기가 지금 해야 돼. 자, 여기. 여기 칼날 돼. 이렇게? 네. 그 끝까지 잘리세요. 쭉 땡겨. 쭉 땡겨. 아, 역시 여자로 태어나서 더 좋아. 자, 그 다음에 여기. 네, 한결 부삭기고. 또 거기 철사 띄고. 오늘 이걸 씌워놔 하는 걸로 했어. 그런데 이제 둘이 없으면 정분날까봐 내가 오시라는 거야. 정분날까봐. 정분날까봐. 정분나봐요? 정분나면 또 단양으로 가시는 거 아니야? 나하고 갑장이고 같이 갑장이잖아. 그러니까 또 단양으로 가시면 또. 자, 여기를 먼저 잘라봐. 거리가 멀어서 큰 이준다. 잘라. 사살. 어휴. 여기는 왜 안 잘라? 어휴. 당연히 잘 안갈까? 여기보다. 아휴. 거기. 자. 여기 정도에 또. 요 놈이 지나간데. 그렇지. 오케이. 잘하네. 그 다음. 더 밑에. 더 앞으로 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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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위치. 거거 누르면 안돼, 또. 네. 됐죠. 아휴. 기술 다 배우셔서 이제 오시지도 않겠네. 네. 다음에 이제 단양이 오셔가지고 이제 드셔야지. 이제. 여기 뵈러 가든. 여기. 이 상황에서 딱 나왔지. 네네. 자. 여기에서. 또, 이제 커트를 한번 더 해. 없어. 네. 이 면이 깨끗한게, 그럴거 하지마. 이 면이 깨끗하잖아. 위쪽으로 뒤집어. 여기 네번 다 잘라요. 내가 두개나 쓰고 안쓸려려면 밑에꺼만 이렇게 뒤집어도 되잖아. 그럼 어떻게 해? 내가 아까 잘라줘. 그러면 또 내게 또 잖아. 회장님 하겠어. 이것도 잘라야자. 안할라고? 뽑으려고 왔어. 여왕 준다라고. 아니요. 여왕 준다고는 안했어. 두칼째. 아까 이거 덜 잘랐어. 맞아 잘랐어. 눈은 통박으로 잘라도 돼. 충격, 저, 확 해버려야 애가 하나가 덜 죽어. 달달달 떨면 옆에 눈까지 죽어. 아, 이 친구다. 이것도 이렇게. 응. 어디 중간에 하라고 그랬어. 여기. 응. 그저. 조금 밑으로 내려줘. 이번에는. 됐어. 왜? 이 봉판을 써야 되니까. 내가. 쭉. 가서 할 사람이, 누가 안해줘 거기서는. 말도 안해줘. 우와. 여기. 두칼. 네. 근데. 그녀분이. 곁에 밥통에 있는걸. 이런거로. 많이 옮겼는데. 지금의 반전에서. 지금은 여기로 바꾸고. 가을에는 또 이걸로 바꾸고. 그저는 이쪽으로 옮길재라고. 어떻게. ولا. 아. 이제 놀자. 교체 좀 더 가야해 요 철사를 될 수 있으면 잘라 버려 가까이 그리고 거 밑에 것도 왜 의미가 없어? 뭘 무서워 어 아구심 좋네 못 잘라서 못하니 통박으로 가게는 없어 어 어떻게 다시 여기니까 여기 있잖아 어 조금 더 아래 어 아닌가봐 그 얘만 여기도 안 잘라서 한방에 끝내야지 조금 더 위에 앞쪽으로 더 위에 더 아이고 이거 진짜 요거를 잡고 요 놈 하나 때려 거기는 보지 말고 잡고 세게 됐어 이것보다 얼마나 들어갔지 또 요 놈 똑같지 더 세게 됐어 또 됐지 네 됐어 이왕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옆으로 세워 어떻게 하세요 옆으로 세워 아 이거 떨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떨어지는걸 잡고 내가 세워 자 세워 어쩔 수 없어 넌 됐어 지금 너무 많이 뭔가가 잘못돼서 요거를 다 빼 네 네 네 바로 함 안전을 치잖아 자 이대로 딱 해놓고 네 네 저기서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또 넣는거야 반대로요 응 그냥 앞뒤 보지 말고 그냥 꽂아만 놔 그 그 충이 안죽게끔 항상 응 그니까 요거가 이놈부터 꽂아봐 여기를 요렇게 이렇게 그래 꽂아 곱고 또 곱고 꽂은 다음에 밀어 그쪽으로 그렇지 그냥 혼자 해야될 일이야 응 또 그 우겨서 밀어 살짝 누르지마 그래 충해지고 또 시럽도가 하는 바람에 넌 많이 아프지 아프게 자 이제 됐고 이제 다 밀어놔 됐어 요거 같아 얹고 혼자 땀날께요 응 저 방향을 이쁘게 하려고 이쪽으로 맞죠 이쪽은 뒷쪽으로 그치 방향이 이놈을 보고 구멍을 어느 쪽에 두었나 그러면 이쪽이 앞이니까 요놈이 이것도 앞이지 됐지 네네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까지만 내가 해주자 아 이거 진짜 잘못해가지고 얘는 고생해 자 이대로 얹었잖아 응 높이도 안맞네 저 타카가 대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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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개 닦아치는거 아니 옆에 금방 죽여놨다고 여기 아니 뭐 거기 쳐보라 자 여기도 오 집에 다카가 여기 정도 되나 모르겠다 여기 여기 앞뒤로 앞뒤어 이쪽 자 차 공부 간격을 맞추면서 넓은 데서부터 빼가지고 간격을 맞춰봐요 네 넓은 데서요 여기부터 예 권경을 짱에게 맞춰서 놔야하니 맞춰놓은 다음에 재선간격을 맞추는데 간격을 맞추는 동안 간격을 맞추는 동안 벚꽃이 잘 맞추냈거든 넓은 데서부터 어디에 맞춰? 간격을 맞추냈어 여기 안 볼까요? 네 저럴이 있어야 말이죠 이거 쓰러지는 짜보라지는데 저 앞에 그냥 팍팍 떼 전격이 안생긴 괜찮아 밀라바를 맞춰주는거 자 요걸 조금 흘려 요렇게 요렇게 편안하게 그래야죠 여기다 일차적으로 가만있어 얘가 키가 안 맞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됐어 그 정도 하고 이쪽이가 지금 구워야 되잖아 그러면 이쪽이 또 구워 네 요걸 챙기고 계속 말먹던 사람들이 안해 좀 더 좀 더 좀 더 걔를 계속 남이게 내려둔 그래 효과가 있다 걔를요? 네 이놈이 너무 크잖아 여러 번 씹으면 안되지 처음 번 씹어서 꼬리꼬리 간격맞추기가 쉽지 않아 안하겠는데 아니 반대쪽에서 붙어있어야 아니 너무 가누아 됐고 저런것도 버리지말고 다 버리게 됐네 자 양파 자루에다 큰 자루 이렇게 내놔 밀라별라 여기 거기는 안해도 되고 이 놈 말고 사이 요런데부터 이거 어디까지 해도 되네 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응 저 인공이 하나도 안 붙은거라 좋은것이 자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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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응 응 응 응 응 접대는 손 거기는 대충해도 되겠어 자 됐지 대충 응 아니 너무 자리 잡은 다음에 쳐도 돼 그리고 이런것도 잘라는것도 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자 어휴 내가 아는것 보다 더 힘들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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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자기는 여기서 자 풀 하나 풀 싫어 네 자 야 야 야 야 야 그거로 뒤로 어 거기 눌러면 죽어요 뭘 자 이놈. 이놈 그대로 들고. 그래야지 거기다 털어. 거기 저 큰걸 안으로 쓸어놓지 손으로. 아니 저 위에 무슨거. 많은거부터. 그거 안으로 들어야지 안으로. 못먹어가지고 그냥 해. 안으로 집어넣어야지. 낮은 별도 안 써요. 저 이거를 doe기 를RAID이iben에 잘 쌓여. 그대로 pair flower. 가서 이거 해 넘어갈 무젽을 해야 되는데 큰일났네. 그거? 내가 Velour. 파란히 있어서. 아니 붕궁을. 붕궁. 그러면 요고 쓰러이니냐. 저. 저 잎사기로. 안쪽으로 쓰라 요것도 쓰라 저 안으로 확 집어넣어 됐어 나도 자 손 손 여기서 이걸 제껴야 돼 안쪽에서 이걸 제껴야 돼 이거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요거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안쪽에다 그래 그냥 털어버려 그냥 날개 걸게 날아갈게 나왔어요 그러고 봐봐야지 이제 잘 들어가나 저 혼자만 땀났지 나 앞에 닫아야 돼 다시 한번 해야돼요 집에 가세요 나는 이제 또 할 일이 많아 안 왔으면 나는 혼자 오늘 일 많이 했을까 한번 해볼까요 오늘